어버이날 특집 열린 성인가역 콘서트 2018년 5월 10일 12시 광주광역시 빛고울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MC 왕소연의 진행으로 초대가수 김명성, 견우아 징녀, 진국이, 현당, 유진표, 민지, 이성우, 추지원, 하윤하, 서동희, 유나, 김태현, 이재, 윤경아, 김남지, 박상봉, 신용, 백경희, 행숙이, 김진희, 양수연, 이복화, 김진희, 송채아, 박세준, 박세희, 가시버시, 소원희, 최종원, 청희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화건설 주식회사 양주호 노래교실 허리우드 레코딩룸 HBC미디어와 함께합니다.